암누스는 솔직히 마지막에만 필요한 거 같아 딜이 부족한 게 아니라서 타라만 있으면 공대장 넘겨놨어요? 오케이 바닥이에요 바닥 망치형 카운터 마스터 돼가지고 아 진짜 대박이에요 저기까지만 가면 뭐 아유 이게 땡겨지냐 망치님 혼자 다 하시던데요 머리 포지션이니까 이야 시계 방향 뭐야 뭐야 시계 방향 나네 코인 거모초엔 들어가요 너무 빨리 들어왔네 나이스 고발 아이고 좀 늦겠습니다 발가락이 아무도 안 잡힘 그냥 딜 아 저 잡혔어요 들어가세요 네 프레드 디르기 뒤에 조심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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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 와우 이거 안 돼요 모여요 모발 오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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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게 오빠로 무리험 나와요 이제 껌워 머리 쪽에 있어 지금 고 아 이건 대박, 나이스 오늘와 나이스 나이스 어스틱 히트 안들어서 클랄끈 땡기기 조심 피 둘러 이거, 저거 맞으면 이거 퐁 터져 어우 뭔가 구글 타이밍 좋다 나이스, 맞을 뻔했는데 변기야 붙어요 붙어요 붙어야돼 오케이 나온다 이제 나와요 오른자리 얼린 이다 들어갈게요 9시간 풀어주세요 초급생 나이스 오케이 검은 딱 보고 포지션 잡으면 될때 11시 검은색 11시 검은색 응 하고 오케이 5시 검은색 봐주세요 네 1시 검은색 하나 나이스 나이스 가자 가자 세킹 화이팅 여기까지는 쉽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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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는 딜일도 점점 좋아져 초엔 와 버스코 졸라 빠르다 천천히 따라오세요 아래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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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먼저 갑니다 가세요 찍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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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방금 치킨사람 뭐야 난가 나다 디트다 7시에 있을게 에이 아 디트 진짜 좋다 근데 얘 내려오면 성부 한번만 해주세요 모이면 빨간장판 장판 한번만 더 패턴 보고 장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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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카운트 안돼 찌르기 찌르기 어 1파티 어 받았어 받았어? 이건만 와 씨 잡자마자 또 들어오네 네 24줄이 남 오케이 나왔어 검오 검은색 12시에서 3시 사이 검색 11시 검색 11시 검색 11시 검색 11시 검색 11시 검색 5시 검색 5시 검색 11시 검색 7시 고고고고고고고고 들어가 들어가 나이스 아 힐 좋아요 조심해 안 잡혔어 안 돼 붙어요 붙어 붙어 붙여야 돼 아 이런 찌르기 뒤에 조심 이거 맞으면 질병 장판 제발 물에 빠지지마 야야야 이거 빠뜨리네 이거 디트야 어글 디트 카운트 카운트 되나요? 됩니다 돼요 예이 믿고 갑니다 나이스 나이스 멋져 무력 태마요 장판 조심 아 장판 아 제발 제발 아 이런 아이스왕식 오 죽을 뻔 제발 물에 빠지지 말자 자 이제 무력이야 네 무너 준비 네 홀드 날아오는 것 좀 확 퍼리 해주세요 굿 조리님 성부정료 5초 4초 5초 5초 이때도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활용을 못하는건가 카운터 칠게 네 어 안 됐어 아 미안 아미 아가 아야야 아다 아 아 아 아 하나 몰래 지레기 아문 안질림 뒤에 뒤에 조심 뒤에 조심 나이스 브리핑 1파티 용맹 준비되어 있어요 네 지금 바로 네 바로 들어가요 여린님 한 10초 뒤에 가능한가요? 후발굿 아 네 가미리해요 가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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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린님 갈 때 말씀해주사 붙어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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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마세요 뒤에 조심 오케이 안 들어가 가믄 이 자식 제발 잡지마 아 이거 이거 원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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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붙어야돼 회오리 회오리 살려줘 스페이스 잘 들어와야되요 돌아가다 12시로 돌아간다 컴온 나이스 와우 다 다 우왕갔다 백조심 아 잡혔어 정면조심 브레이트조심 브레이트조심 브레이핑 나이스 오우 헐 점프점프중 점프중 네 혈이 sound 수 지져라 오 오 권능 나이스 들어가면 될까요? 다음 도구 치면 아 제발 들어가요 바로 끝 아 쑥아 나는 덤프가 아니고 마비 걸렸다 마비 걸렸다 거기 성북 쏘죠 들어가 들어가 아 제발 제발 아 이거 진짜 어렵다 2초? 광기 죽는다 광기 죽는다 너무 열받네 7 6 8 3 아 안된다 이거 될지도 다시 들어가요 아 팔중톱이야 팔중톱이야 꺼져져 아 여기서 몇번 죽는거야 나 또 깎았어 각성 있어 한 번 더 한 번 더 아 1인트 29 아 1인트 29 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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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잘했어요 이거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아 이거 이거 이다 넘겼어 실리안 네 박스요 따라가지마요 따라가지마요 바닥만 조심 빨리 소화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어 물약 두개 아 물약해 아우 진짜 쏘사 쏘사 어거지마 안돼 불에 빠지면 안돼 없어요 저 없어요 저 없어요 나이스 와 나이스 와아 오 아 애쓰더라 파당파당파당 좋아좋아 좀만 더 집중에서 길 5초 뒤에 암수 제가 던짐 이거 풀어줘야 돼 빨리 풀어줘 풀어줘 아 아 살랍어 아 살았어? 아무수 제가 던집니다 괜찮아 천천히 이거 멈추면 바로 아무수 던져져 지금 던져져 나이스 아무수 제가 던지 1파티 용맹 들어가요 붙어요 안으로 자 카운터야 바닥 먼저 피해요 방향브리드 할거에요 아 1시에요 1시 제가 칠게요 안와도 돼요 다 왔네 이거 안돼 카운터 안돼 큰 장탄 나오는거 생각해요 알겠지요 이거 안돼 아 큰 장탄 아무수 내가 던질게요 네 피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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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피하대 제발 딱서리 나이스 아 이거 패턴 봐라 아 패턴 너무 더럽다 패턴 너무 뒤 조심해요 뒤 네 광폭돼도 할만해 광폭이야? 광폭해도 잡을 수 있어 정면중 정면중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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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운터 안돼 안돼 안으로 카운터 맞추면 되겠다 이제 카운터 맞추면 되겠다 이제 카운터 빨리 나와 열심 고고고고고고 범위 좋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소방시 확인 나이스 나이스 정면 안전 나이스 나이스 퍼스트 수건 수건 아 여기선 진짜 쓸 필요 없어 도망칠 수는 없다 도망칠 수는 없다 죽음은 결국 너를 찾아 탐식하리라 집에 안오냐 오 온다 리드가 안중 던진다 예이 저 10시쯤에 있음 아 제발 갑니다 조린이 갑니다 던질게요 여기 에이 5시 가요 오 잠깐만 받아줘 내가 잡았어 던질게요 나이스 넘겼어 와 조린이 또 학군 하셨네요 아 그냥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네이버스 윤맹 들어갔어요 아 못쫓어 아 못쫓어 괜찮아 이거 딜타임이야 딜타임이야 괜찮아 부타요 부타요? 그냥 딜이요 안되다 나이스 아쉽구나 가운데 안에 들어가지 씨뿐 헛헛헛헛헛헛헛헛헛 갔다 아 그 패턴 왔습니다 제발 아직 아니야 완전 멀면 돼 아 아아 아 아 아아아어 날씨 됐던 날씨 뒤로 왜그래 왜 안가 아주 멀어도 안죽어요 이제 갈 듯 여기서 하는거야 뒤뒤뒤뒤 한시 쪽이에요 한시 쪽 간식하긴 크리에이크 간다 반동 오지게 샀네 아 진짜 반동 딱 그 느낌 이거 장판 조심해요 장판 피자 피자 오케이 몇시? 저 여섯시 하나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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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피자고 나올수도 있어요 이따가 암사 하나 깔게요 오케이 아 일바이팅 용맹 들어가요 이거 그 다음 용맹 85주래 아시죠? 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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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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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블 온 이파티 네 확인 이거 무려와도 쓰지마세요 무려와도 쓰지마요 앞에 조심 엑스 이거 이따가 85주래 시리아한테 아네 암수도 안 쓸게요 찐블려 퍼져주세요 나이스 면역이다 진짜 나이스 끝까지 끝까지 아우 쏘리 쏘리 아 오케이 땡큐 망치고 준비 여섯시로 가시죠 여섯시 이번엔 버블 올려주시고 암수 있으신 분 하나 까두세요 뒷바티도 버블 넣어드릴게요 네 힐 힐 버블 확인 육맹 육맹 들어갔어요 야 타이밍 칼이다 와 개멋있다 이제 다음판 생각하셔야 돼요 잠깐 네 이번에 호롤뿔 또는 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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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치고 제가 먼저 갈게요 오케이 이거 장판 잘 깔기 이제 올 듯 어 출발했어요 망치형 갑니다 오케이 10시 나이스 어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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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잠깐만 어 여기 여기 조심하세요 멀리 던져야될 너 카운터 되려나 던졌어 거기 먹어줘야돼 바로 던지세요 내가 들었어 내가 다섯시 카운터 쳐줘야돼 여기로 갔어요 네네네네 카운터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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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들고있음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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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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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눈 콩콩불 확인 카운터 아 이런 붙어요 붙어요 지금 버블에 하면 좋을테요 긴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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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단 2벌블은 올릴게요 나이스였어요 피자 피자 생다 피자 맞아 척수 척수 맨날 까먹어 누가 척수 맨날 까먹어 나이스 아 이거 빛나는 해골 뭐야 이거 옆에 치워놓을게요 잘했어 나이스 어 나이스 떨어지고 불만 더 생겨 이거 안으로 안으로 앞에 후렁불 한번만 남았다 나오면 돼 나설줄 여섯시 여섯시 아 여섯시 제발 여기까지마 멀리간다 바로 반대 멀리간다 또 반대 어 이거 위험했다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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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시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또 해 꺼져 잘가요 안녕 네 감사합니다 암수 이거 피자일수도 있어 빼줘 피자 여기 18시 18시 중대 아파 바닥 레이저 아웃 가운데 조심 게이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개인생각 브리킹나야지 빠질게 12시 오지마세요 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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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드릴게요 지켜드릴게요 아 멋있어 지켜드릴게요 심포 아 제발 산복 언제 하죠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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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리바를 받아보자 제발 아 까비 아 까비 타이밍이 보았습니다 떨어져요 떨어져 장판이야 떨어져 오케 레이저 오 뭐야 2팩 갈렸는데 우와 연인님 수고가 실화니까 그거 붙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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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업을 올려요 네 딜은 너무 넉넉함 아 씨댕 피한거 상관없음 40초 후에 호룡불이 오나마 여기 피해 피해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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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해체 일곱시 조심 네이 닛 때리기 30초 후에 호룡불이야 떨어져 터진다 연인님 아드 빨께요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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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시 깔아놨어요 강시 깔아놨어요 강시 깔아놨어요 강시 깔아놨어요 조금만 더 나이스 나이스 제가 11시쪽 카운터 칠게요 12시랑 3시를 볼게요 아이차 5시로 제가 보고 있을게요 부시 이거 당겨주시고 바로 파폭 스탑합시다 강시 깔아놨어요 정리좀 하죠 바로 쓴다 부식 부식 3시에서 6시 사이에 없어요 제가 타 먹어 볼게요 파폭 끊으시고 나이스 실패하면 말해줘야돼? 나이스 실패하면 바로 말하세요 11시 오케이 장판 2 오케이 장판 조심요 파폭 던지시고 파폭 스킬 한번 쓰세요 나이스 카운터 파폭 풀 와요 나이스 한 번 더 한 번 더 됐니? 나이스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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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박수님 투템 나이스 나이스 역시 허리기 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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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와아 오오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아까 나와 주지 하하하하 끝이다 오 니나브 어디 땄았어 니나브를 이게 다 끝나고 나니까 야 과연 3패는 야 다 나왔어 이거 도착 테로 깎았네 어 뭐 일리아칸 한 명이 이렇게 모인다고 일리아칸이 좀 포스가 세긴 세나 보다 파게트 안 먹어야겠네 에스터 시에는 도철 없이 때려 패어요 얼마나 센 거야 나중에 애니치가서 도철이 불사비라서 안 죽어가지고 그래도 패가지고 봉인했어요 아 눈을 가져갔구나 와 절로 가는건가 이제 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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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더보기 더보기 아 더보기 까먹지말게 아 제발 나 얼굴 좀 들자 오오오오 오오오 Ham당당당당으려 하나 더 찍는다 피자 알게 피자 알게 피자 알게 찍는 거 안 돼 안 돼 오케이 오른쪽 큰 거 무력 갔어요 안 돼 안 돼 그만 나가세요 큰 거 큰 거 오케이 왼쪽 조심 확인 이거 망치 형 될 거 같으면 좀 불안하시면 나오시고 아니면 형 템포대로 하세요 원래 잘하셨으니까 지금 몇 번 딜러들 때문에 꼬이시네 오케이 조금만 더 공격 안 돼 2 2 1 2 2 3 다 채웠다 오기전까지 내가 들고 있을게요 월다인즈 왔어요 고! 고! 나 아파! 다이스! 맞아! 긁어! 한 번 더 좋아 좋아 레이저 레이저 이거 육각이에요 네 육각 확인 육각 가운데 조심 나이스 그래픽 가운데 조심 오! 빠른데 가운데 조심해 가운데 조심 가운데 조심 가운데 조심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힐 렉 오케이 렉 렉 렉 렉 렉 렉 렉 렉 ructured 원충 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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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ison 렉 렉 하아이 걸렸떠 아 거리를.. 거리 재는 거 조금 힘들어 솔직히 웬만하면 거의 한 번밖에 안 나오는데 카운트 못 쳐 조심해 멀리 멀리 오 방금 위험한 패턴이었는데 잘 됐어 난나 바로 써줘야 돼 보고 있어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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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나 숨 쉬세요 숨 쉬세요 아 맞네 차분하게 기리지 안 부족할 거야 네 나이스 타이밍 레이저 와요 레이저 레이저입니다 네 나이스 브리핑 굿 다음 레이저 3박을 한 번 더 한 번 더 네 빌터빅 좋아해요 개빡길 네 버블 감사합니다 피자 피자에요 시계 위로 나이스 나이스 머리 확인 레이스 머리 확인 초록 파란 파모 아래 나이스 바로 나가야되요 바닥 여기 레이저 이제 그거 나온다 런 벽으로 붙는거 너무 좋았다 안으로 런 나와요 보이시면 런 집중 지금 해골이요 해골 해골이요 가까이 가지마세요 이번에 케어 뒤졌다 물약 9개다 나도 8개 케어 진짜 대박이었다 감사합니다 보스 패턴 봐야되 보스 레이저 쓰는거 같아요 망치형 역시 부타 망치형 지우는거 봐 진짜 사샤 마리나 망치님 딱 위치에 스타박스 생겨 진짜 레전드 없어 런 집중하세요 암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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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살은 시경 왜요? 혹시나 모르니까 1 나이스 레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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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치형 3시 committing 몰입 레이저 레이저 획정 12시? 안 돼 안 돼 됐다 됐다 멀리 갔는데 이거? 레이저 레이저 딜타임이 팍팍 미세요 망쳐 빨리 나오게 40분 중 잠시 기다려 마지막 메이브 가시는 분 파이팅 암수 마지막 나이스 이거 갈고리 나와요 잠깐 빠져요 확인했어요 안전하게 카운터긴 한데 빨리 빨리 좋습니다 감사 메이브 조금만 버텨주시면 될 듯 붙어요 삼겹살 한 번 더 나이스 망치부이다 망쳐 형 나오세요 형 나오셔도 돼요 이제 넘어가요 빠졌다 붙어요 빠졌다 붙어요 빠졌다 붙어요 라틴 가운데로 아이구야 손 조심 물약 하나 먹었다 나이스 아이 나이스 화이팅 화이팅 나이스 와아 화이팅 이따가 안에서는 브리핑 혼자 할게 웬만하면 네네 어 그거 그거 물만 파도만 알려줘 파도만 오케이 오케이 파도는 같이 보는 걸로 나머지는 형 파도는 같이 알려줘야 돼 네 망쳐 형이 브리핑해주세요 말 안할게요 이거 뒤로 쫓아다니기 화이팅 이거 시정돼요 까먹지 마세요 예 비켜봐 어우 비켜봐 양옆도 안 돼요 양옆 안 돼요 양옆 안 돼요 양옆 안 돼요 도는 걸 할 수 있어 조심 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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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라요 도라요 시정되요 왜이 어디서 와요 어 있을게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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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도라요 웜체크 웜체크 누구세요 조니니 도라요 야 내가 부셔 내가 부셔 안 잡혀 안 잡혀 안 잡혀 방향보 왼쪽으로 이쪽으로 무력 빨리 넣으면 좋아 이 로라증der 좀 안쪽으로 좀 안쪽으로 와 안쪽으로 들어와 나 다시 앞으로 포지션 잡아요 사면 안이상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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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릎 팍팍 오케이 나이스 반대쪽 무식 건졌어 패스다운 딜해요 딜딜딜딜딜딜 들어가야돼 아 뒤로 뒤로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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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으면 안돼 하나 왼 들어가 웜메 들어가 웜메 들어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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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씨 몰랐어 진짜 말빼가지고 패턴 보세요 파도 다 말해줘야 파도 말해줘 왼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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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 붙어 어깨 어깨 타이밍 오른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 나이스 브리핑 브리핑 나이스 괜찮아 차분하게 이거 레이저 오른쪽으로 가지마 조심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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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왼쪽에 파도야 아직 오케이 자 이제 파도 조심 이거 시정 적극적으로 쓰자 시정 어 시정 적극적으로 한 번 빠지면 너무 일찍 나오지마 빠지면 일찍 나오지마 네 오른쪽 편에 있다가 바닥 조심하고 바닥 조심 자 제 브리핑 쏘는 거 조심 밀리지 마세요 왼쪽으로 왼쪽으로 오케이 오케이 빠지면 천천히 빠지면 천천히 제 브리핑 왼쪽에 쏜다 제 브리핑 왼쪽에 쏜다 야 이거 빠지냐 그냥 천천히 왼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바닥 조심해 바닥 조심해 바닥 조심해 바닥 조심해 조심해 다 했어 왼쪽으로 해 레이저 쏜다 야 아 괜찮아요 아니 아 괜찮아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일단 천천히 올라가요 조닌아 조심 다 됐어 다 됐어 천천히 다 됐어 차분하게 한 번 더 올라오세요 가지마 가지마 좋아요 여유로 패턴 하나 보고 갈까요 패턴 보자 가자 오케이 딜 딜 딜 왼쪽으로 빠져 밀리지마 밀리지마 가운데 가운데 일단 가운데 차분히 패턴 뒤로 뒤로 빼 뒤로 빼 허리만 파도 조심해 내가 부실게 웜 웜 웜 웜 조심해 이거 긁는 거야 긁는 거야 괜찮아 오케이 확인 너무 안전한 패턴 내가 부실 거야 무력 무비 뒤로 빼 잡히지마 잡히지마 괜찮아 괜찮아 내가 무력해줄게 기달려봐 내가 무력해줄게 기달려봐 내가 무력해줄게 기달려봐 차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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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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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도 파도 벗을 쪽으로 하는거에요 오케이 고고고 올라가 오케이 나이스 가운데 조심해 가운데 조심해 가운데 조심해 무력 좀 너무 무력 기다려 무력 곧 터져 곧 터져 기다려 뒤로 뒤로 빼 뒤로 빼 뒤로 빼 조심 웜 조심 웜 조심 웜 조심 웜 조심 웜 조심 일곱시 일곱시 웜 위기 기다려봐 이거 내가 부셔 오른쪽 딜 오른쪽 딜 오른쪽 딜 나이스 이제 무력 터져 내 부시 던질게 던져 딜해 내 박딜 암수 지금 넣었어요 자 차분하게 차분하게 자 웜 가자 하나 둘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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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잘했어 차분하게 자 이제 왼쪽에도 파도 나올거야 생각해 가운데로 가운데로 안전하게 파도 아직 안 지나갔어요 오른쪽 팔로부터 다시 다시 포지션 다시 포지션 뒤로 빼 왜 빠져 망치형 망치형 체크해 괜찮아 괜찮아 가운데 있어 가운데 확인 이거 그냥 웨이 써도 될 것 같아 웜 절대 밟지마 웜 절대 밟지마 이거 오른쪽 붙어 팔에 붙어 팔에 붙어 그렇지 그렇지 잘하고 있어 차분하게 왼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웜 밟지마 절대 밟지마 뒤로라도 밟으면 안돼 뒤로 빼 뒤로 빼 왼쪽으로 붙어서 밟지마 밟지마 박사님 뭐야 저거 저 웜 덤이에요 여기 있어요 웜 야 웨이 쓰면 잡은거야 웨이 써 이제 붙어서 붙었어 웨이 와 잘했어 수고했어 얘들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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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저 동생도 다 깜이야 개일약하니 오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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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지마 잡은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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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와 이게 브리핑이야 이 불리약하니 와 망치형은 진짜 브리핑 너무 좋았습니다 아니 망치형은 진짜 졸랑아 있었다 아 대박 오 깔끔했다 좋았다 야 워너 대박이었다 뭐야 이거 나이 라이스 나아 나 토템했으니까 칭찬해줘 마지막에 48 차분하게 보자 얘들아 차분하게 보자 오케이 오케이 보자보자 야 이거 컷이 뭐냐 이거 지금의 승리를 만끽하라 붉은 달이 떠오르치니 시면은 이쁘다 야 망면 멋있다 수샷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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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꼬마 내 케이크 안보이잖아 케이크 꼬마가 있어 에라 이게 망령에다 이게 망령에다 이게 망령에다 아 진짜 대박 아 진짜 고생했어 고생했어 아 오늘 진짜 지렸다 에라 고생했어 고생했어 에라 진짜 잘했다 진짜로 야 기선이 와 진짜 잘했다 진짜 잘했다 진짜 잘했다 진짜 잘했다 와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와 너무 수고했어요 여러분들 아 감사합니다 와 어떡했다 야 입찰하세요 야 입찰하세요 이거 이거 먹어야지 아 오오오오오오오오오요 아 이게 뭐야아 아 또 와요 정말 입찰했으니 아니 뭐야 이거 야 지객빛 와 지객빛